오는 4월 1일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각 국가들이 도심 곳곳에서 자국의 미술을 소개하는 건데요.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에서는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로 구성된 작품이 손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을 구성한 스위스 안나 안데렉 안무가를 최시원 PD가 만나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광주에서 선보인 언론 투게더는 어떤 공연인지 말씀해주세요. 사람들과 비교적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퍼포먼스는 5라의 퍼포먼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연 공연 공연에 관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여러가지 기술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키텍, 사운드 디자이너들, 시네멘토그래피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작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 콜라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유럽과 많은 한국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킴이 아키텍스 스튜디오에서 소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키텍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키텍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사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화는 우리가 사용하실 때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작가자 한국 작가의 작가에서 소울입니다. 그리고 성윤좋은 조이, 최, 한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댄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댄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4개의 댄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트 디자이너들입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의 서울받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4개의 특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